이 맵은 파워만 가져오면 게임 끝나는 이 맵은 파워만 가져오면 게임 끝나는 이 맵은 파워로 쟤 안죽는데? 어? 법사 어떻게 죽이지? 어? 법사 어떻게 죽이지? 법사 어떻게 죽이지? 어? 어? 잠깐만 이거 끝난 거 아니야? 아 이거 이거 아닌데? 이거 아닌데? 이거 맵을 잘못 만들었잖아? 아니 스프링점프로 요시를 타버리게 이게 기획자의 의도는 이게 아니거든요? 이게 아닐 거야 요시를 저렇게 한방에 탈 수 있게 하면 안되는데 좀 아쉽네요 안녕 안녕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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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